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이 채용을 할 때 브라인드 채용제를 좀 출시했으면 합니다. 브라인드 채용제를 취재했을 때 훨씬 더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이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력서에 학벌이나 국내계나 출신지나 신체조건이나 이런 차별적인 요인들은 실체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적 출신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부 출신이나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주발성에 의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겠는데 만날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해주시고요.